우리나라 이커머스 환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훑어 간략하게 한번 훑어봐 드릴게요.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쇼핑몰이라든가 온라인 유통을,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냐와 이거 없이 하느냐는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안 나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시거나 최소한 초보 딱지 띄고 중급으로 올라가실 때쯤 되면 이거를 머릿속에 넣느냐에 따라 안 넣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나 본인들이 가셔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가 지금 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에 위치해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본인들께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하죠. 크게 보면 오픈마켓이라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래시장 영역이 있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이게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1등이죠. 우리나라 1등 오프라인 마켓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오픈마켓의 정반대 개념으로 폐쇄몰이라는 마켓 영역이 또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이 우리나라 두 개 합치면 전체 시장의 71%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불과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쇼핑이 우리나라 1등이었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하지만 작년부터 해서 쿠팡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네이버 쇼핑을 이기고 현재 우리나라 1등 이커머스 회사는 쿠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베이스에는 로켓 배송하고 로켓 그로스가 있었고 쿠팡이 갑자기 그렇게 큰 이유는 코로나의 득을 많이 봤죠. 당시에. 바깥에 나가서 쇼핑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 곳이 쿠팡에서 많이 사게 됐고 로켓 배송이라든가 이런 빠른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소비자들이 쿠팡이 많이 잠식을 했고요. 물론 이 이면에는 현재 우리나라 이커머스 보면 쿠팡이 지금 1등입니다. 36.8% 그 다음에 근소하지만 네이버 쇼핑이 2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이 합쳐서 한 3위 정도 합니다. 이 지마켓 옥션은 사실은 이베이코리아라는 회사였고 지금 이마트 쪽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시장에 이미 다 뺏겨버렸으니까 시장을 그래서 지마켓 옥션을 인수해서 온라인 쪽으로 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을 인수해서 현재는 이마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순위가 11번가죠. 11번가는 아마존하고 전략적인 제휴가 돼 있고 SK스케어 거죠. 그리고 그 꼴등이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톱스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온, 막내들이 지금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이 정도고 흔히들 저희가 4대 오픈마켓 얘기하면 지금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은 접어줬고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이게 스니들 말하는 4대 오픈마켓이라고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게 판이 막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보니 지금 큐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쪽에 있는 이커머스 회사인데 일본하고 인도 쪽에 거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큐텐 거에요 현재. 그리고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1번가하고 인수 얘기가 있는데 이쪽에서 서로 합병을 하거나 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3등 이커머스 회사는 이제 연합이 되죠. 11번가 아직은 아니지만 현재는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뒤에는 모 회사는 큐텐이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이 막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해외 쪽으로 나가시려는 분들은 내가 들고 있는 상품이 한류 상품이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 쇼핑 정도에 베이스 캠프 하나 정도 찍고 바로 그냥 아마존이나 라쿠텐 일본 쇼핑은 동남아 쪽이요. 이쪽으로 바로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제일 크군 한데 이 물류라든 게 이런 게 좀 빡셉니다. 물건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는데도 두 달 걸리고 팔다가 안 팔리면 그거 회수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버려야 돼요. 거의. 그거 어떻게 회수해요? 보내는데 두 달인데 그 차라리 쇼피 같은 경우는 국내 배대지가 저 김포에 있습니다. 저도 그 한번 그 쿠쿠 밥솥 한번 팔아봤습니다. 테스트 해본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보통 보면 이쪽으로 이 김포에 있는 이 배대지 쪽으로 송장을 붙여서 상품을 붙이고 한 장 더 있죠. 실제 소비자 보내될 나라의 주소지가 이제 출력을 하면 바코드 시골에서 쫙 나오거든요. 같이 두 장을 붙여서 보내주면 이제 현지의 나라로 가고 정산은 좀 오래 걸립니다. 한 세 달 걸리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그래서 페이온이라는 정산 시스템을 가입을 해서 이제 정산받는 시스템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뭐 깊이는 들어가면 시간 없으니까 저는 항상 시간이 쫓겨요. 조금이라도 많이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일단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종합몰을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몰 백화점 몰 우리가 전문몰이라고 하는 몰 등 이런 영역들이 싹 걷어올리면 여기가 오픈마켓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밑에 영역 여기 지금 밑에 영역이 폐쇄몰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폐쇄몰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는 복지몰을 폐쇄몰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지금 저희 나라가 쇼핑몰 시장 열린 게 한 20에서 2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1990년도 중후반부터 인터넷 쇼핑몰이 막 열리면서 그때부터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됐다고 보죠. 쇼핑몰 열린 게 그리고 폐쇄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얼마 차이지 않아서 뭐 한 3년 5년 이내에 생긴 거예요. 이유는 대기업이나 우리가 뭐 알고 계시는 농협 한국수력원자료 그 다음에 대기업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단체들 이런 데서 이제 그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상품을 줬어요. 돈으로는 못 주니까 상품을 사서 전달하던 거를 그냥 포인트 카드를 내려주면서 그 몰을 하나 개설하고 그 포인트로 사고 싶은 거 사 돈 만약에 포인트가 뭐 10만원을 받았는데 상품이 15만원이다. 그러면 포인트로 10만원 결제하고 5만원은 자비로 결제하는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게 저희도 복지 몰이라고 아직도 이 복지 몰은 대기업이나 혹은 국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쪽에서는 아직도 유효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어 그 폐쇄몰들이 이 복지 몰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 이 복지 몰을 폐쇄몰이라고 폐쇄몰이다 그런 복지 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이 복지 몰 이 폐쇄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에서 검색을 했는데 가격과 상품이 노출되지 않은 모든 판매 방식을 일단 뭉뚱그려서 확대해서 폐쇄몰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판매하는 거 유튜브 쇼핑 밴드 카페 블로그 블로그는 좀 애매하죠. 여기 가격 노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회원가입을 했을 때만 가격이 보이거나 아예 검색했을 때 검색이 안 되는 거 그런 채널에서 하는 판매 방식을 저희가 흔히들 폐쇄몰 판매를 하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 보면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커머스 돌아가는 게 보이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오픈마켓하고 오프라인 마켓을 병행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맞아요. 제 관점 저는 왜 그러냐면 전에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쿠팡 네이버 쇼핑 우리가 들어가서 판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픈마켓의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플랫폼에 그 판매자는 내 상품을 들어가서 들고 들어가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 플랫폼이 팔아주는 거예요. 내가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좋은 상품을 잘 팔린만한 상품을 준비해서 여기다 탁 올려놓고 물론 뭐 그 과정 중에서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하거나 광고를 걸거나 뭐 그 뭐 여러 가지 키워드 작업도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파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이 팔아주는 거예요. 자 플랫폼 우존도가 이제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자 환경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막 그 플랫폼 업체들 간에 막 치그닥빠그닥 하고 지금 막 머리 터져가면서 싸우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도 아까 인수합병되고 여러 가지 뭐 소비자들이나 절대 판매자 편은 아닙니다. 소비자 편이지 소비자 입장에 있을 때는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판매자가 되는 순간 폭팡이라는 얼청난 갑질의 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이 플랫폼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흘린 피를 판매자들한테 전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자들이 내 경쟁력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앞으로 그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는 비싼 수술이 오케이 숨겨져 있는 잘 모르는 부분들을 정해야 하나가 쿠팡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면 5만 5천 원을 뭘 사용료로 뛰어가요. 네이버 쇼핑은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로켓 배송 아까 쿠팡이 지금 폭발적으로 뜬 거는 이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 때문이거든요. 로켓 배송은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서 자기네가 마진 남기고 광고해서 다 판다. 이 컨셉이라면 로켓 배송 이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재고가 남거든. 그러니까 이 책임을 판매자한테 싹 돌린 게 로켓 그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택배 시스템하고 광고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이런 거 다 만들어놨고 CS까지 우리 다 해놨거든. 근데 내가 사입은 안 하고 이제 네 물건 네가 넣어놓고 네가 팔아. 그리고 우리가 그거 대신 해줄게.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걸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면서 CJ대한통군이 또 우리나라 택배 1등이잖아요. 여기 거 다 먹은 거예요. 꽤 많은 왜냐하면 여기서 물량 처리해야 될 거를 로켓에서 처리해버리니까 CJ하고도 싸우고요. 그다음에 식품 우리나라 1등은 제일재당입니다. 우리나라는 CJ에서 그냥 다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등하고 쿠팡하고도 쿠팡하고도 햇반전쟁이부터 해가지고 뭐 싸움 아직도 싸웁니다. 그런 그렇게 치그닥 치그닥 쿠팡은 그렇게 막 싸우고 해서 여기랑 싸우고 저기랑 싸우고 해가지고 현재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을 태워가지고 상품을 팔면 11월경에 얼마 전에 끝났죠. 지금 성장장려금을 요구하는데 쿠팡은 그런 거죠. 우리 때문에 니네 상사 잘 돼서 매출 잘 났지 하고 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잘 팔리게 체험담종 운용해줘. 그래가지고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이제 체험단을 돌리게 하고 그 돈을 판매자한테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 굉장히 갑질하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정산지연 두 달 선정산 서비스 받으면 그래도 한 달입니다. 그래서 재교통에도 쿠팡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지연정산금 물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쿠팡 보증금이라고 하거든요. 쿠팡 빠져나올 때까지는 회수를 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빠져나와야 그때 회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꼽아놔야 될 쿠팡의 보증금은 더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쿠팡에서는 자금 핸들링 유동성 자금 있죠. 정산대금하고 이런 거 핸들링 잘 못하면 흑자부도 나와요. 실제로 그런 업체들 많이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자산몰을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산몰을 돌려봐야 스마트 스토어에서 노출이 안 되면 안 팔리거든. 의미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 새로 바뀌는 트렌드 이게 서서히 바뀐 게 아니고요.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트렌드 중국 애들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얘기 나오고 시작하면서 트렌드가 확확확확 바뀌고 지금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고 그렇다고 아주 뭐 끝이냐 이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시절 끝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잘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면 그래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드래프님도 아시겠지만 1등이 다 먹는 시장이에요. 전국구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인기업이든 부분이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상품 다 올려놓으면 개인은 상품 저 같은 경우 예를 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 식품이 한 만 개를 올려놓거든요. 만 개를 올려놓는데 대기업들은 올려봐야 2, 300개 제가 더 큰 회사죠. 사실은 만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국구 경쟁의 시장이고 승자가 1등이 거의 한 70%를 다 가져가요. 어떤 카테고리 어떤 상품인데 1등 업체는 상위 노출해서 많이 팔린 1등 업체가 거의 시장이 한 70%를 가져가고 한 2, 3, 4위 정도 그룹이 대략 한 한 20% 정도? 20%에서 30%? 그리고 나머지 10%를 떨어지는 그 콩콩물이라고 하자고요. 그 부스러기들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서로 뜯어먹으면서 내꺼내꺼 하면서 싸우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마켓 쪽은요. 반대로 공동 폐쇄몰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스팟 마켓 마켓별로 해서 지역구 경쟁이기 때문에 덜 치열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뚝 딱 뛰어가서 깃발 딱 꽂으면 내 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온 그 마켓에서 들어온 두 번째가 그 앞에 있던 사람을 파내고 그 자리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픈마켓은 1등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상품 아니면 아주 비슷한 상품에 더 좋은 성능의 상품을 더 싸게 옆에다 딱 붙여놓고 그래버리면 이게 1등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게 또 오픈마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폐쇄몰 쪽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것만으로 해서 마켓에 영향력을 끼치는 판매자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마켓의 운영자거나 그 마켓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내 지인이거나 나랑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갖고 들어온다 한들 앞에 있는 고인물을 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구매나 이쪽 같은 경우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이라면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에 말뚝을 먼저 꽂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하게 우월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은 고소용률이죠. 최저가니 저쪽은 해봐야 그래서 마친 그 최저가 해서 할인율로 파는 게 공동구매 판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고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패셋몰 판매 방식은 수익률이 낮죠. 하지만 여기는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수량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라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수익률이 수익률과 손해질 수 있는 수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마켓은 진입장벽이 낮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구매 쪽은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요. 왼손에서 받아서 오른손으로 넘기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배워야 될 게 좀 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는 조금 계속 항아리라고 하자고요. 항아리에 계속 바가지로 물을 퍼 붓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에 맨 상단까지 물이 찰랑찰랑 달 때까지 계속 물을 퍼줄 때까지는 결과물이 쉽지 않아요.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임계점을 딱 넣고 남고 그 다음부터 붓는 것부터는 새로 부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밑에 있던 고운 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허드를 넘어야 되는데 그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임계점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틀려요. 한 달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두 달이나 세 달 만에 나오고 1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만에 나오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공동구매를 계속 전 지금도 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수강생이나 이제 저한테 배워서 한 분들 뭐 저는 뭐 뭐 가르쳐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배웠대요. 근데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제 기준에는 한 달 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면 이미 본인들이 그릇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인 중에 그 인플루언서가 있었어. 유명한 인투버야. 아니면 그 자기 친구가 인플루언서야. 그냥 물건 갖다 꽂아서 바로 진행한 케이스죠. 혹은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이쪽 일을 과거에 경험을 해서 그 인계점을 거의 깔랑달랑 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바가지만 벗으니 보니까 바로 결과물이 나온 케이스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장단컨대 나온 게 이상하고 그거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후킹이 들어간 거고 나중에 현실을 깨닫게 되면 좀 화 좀 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필드에서 저는 하고 저 목숨을 한 사람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입장벽은 위에는 이제 낮고 여기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쪽은 상시성을 띄죠. 몰을 계속 항상 띄워놓고 365를 돌리니까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폐쇄몰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돼요.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 할인 판매 시간 안정 기한 안정 수량 안정 홈쇼핑 방식이죠. 짧은 기간 보통 3일 5일 이상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약발이 안 맞아요. 안 먹어요. 그래서 3일에서 5일 이내 최대한 집약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 수단 다 동원 때려놓고 해서 폭발적으로 주문을 일으키는 방식이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쇄몰하고 공동구매하고 사람들이 같이 쓰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고요. 용어고 하지만 그걸 항상 같이 진행하죠. 공동구매 방식 자체가 폐쇄몰. 물론 오픈마켓에도 공동구매 할 수 있죠. 다 오픈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오픈마켓 할인급 판매하니까 실제로 오픈마켓에서 공동구매 상품이지만 오픈마켓에서 병행 파는 수 있는 상품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사가 공동구매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해버린다. 쿠팡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그러면 공동구매 폐쇄몰에서 판매하던 사람들은 그 상품 다 드롭이에요. 그 기간 동안. 본사가 가격을 낮춰서 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가격에서 또 낮추기에는 답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스톱해놓는 게 맞죠. 여기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동구매는 이쪽 아래 영역이죠. 이쪽 영역이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 쿠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에서 진행되는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병행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오픈마켓이 메인인 사람이니까 한 70% 대 한 30% 정도 비율로 현재 가져가고 있지만 공동구매 특성상 한 번 나오면 매출이 몇 천씩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5대 5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픈마켓이 5 폐쇄몰이 공동구매 폐쇄몰 쪽이 한 5 근데 대표님들 중에 나는 공동구매나 폐쇄몰 쪽을 주로 할 거야 그러면 이쪽을 한 7 정도 하시고 70% 하시고 오픈마켓을 30%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리고 공동구매 진행하기 위해서 상품 링크를 따기 위해서 어떤 스토어든 내가 운영은 해야 되거든요. 하나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운영하는데 조금 신경 써서 위탁 발송 가능한 거 있잖아요. 위탁 상품들 그런 거 넣어서 상시성으로 가져가면서 하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여기 사실은 이 안에서 설명드릴 게 더 많은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거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의 포커스가 여기예요. 이거 집중적으로 하려고 아까 보셨던 그런 환경에서 지금 시장이 이거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쓰는 맵이에요. 맵이고 지금 어떤 아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1688하고 몇 군데가 들어온답니다. 지금 그 1688이라는 데가 들어오고 태모 태모 얘기도 많이 나오죠. 태모 사실은 이게 뭐 알리익스프레스 들어온다. 이쪽은 이미 들어와서 현재 CJ하고 협업해서 잘 팔고 있습니다. 잘 팔고 있고요. 이제 작년 연말에 이쪽에서 기사가 나와서 한국에 들어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자본시장에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1년 만에 들어올지 한 2, 3년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들어올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떤 에이전시를 택해놓고 그 에이전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1688 코리아 뭐 이런 거 만들 한국에 있는 회사랑 조인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쪽을 대행사로 하는 형태로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배대지 혹은 물류창고는 아마 지네들이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에 있는 업체 거를 제휴해서 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CJ랑 얼마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시간을 단축하는 뭐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전개가 되고 있어서 빠르면 뭐 5일 뭐 3일 정도만에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 한국에 있는 그 인천 쪽에 있거나 뭐 보세 지역 있잖아요. 보세 창고 안에다가 물건 갖다 넣어놓고 주문 들어오면 거기서 나가는 형태가 아마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실제로 실형된다면 꽤 많은 그 수입 판매하거나 그동안에 꿀룩 빨던 그런 구매대항 업자 내지는 수입 판매 업자들 아마 힘들 거예요. 경쟁이 안 되거든요. 자 지금 이걸 다시 들어가서 자 보시면 지금 알리바바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마윈 있잖아요. 아저씨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룹 하나하나에 알리바바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거는 비투비예요. 비투비. 그래서 전세계 대상으로 비투비 상품 기업 대 기업 간에 OEM 생산을 하거나 대량 어떤 납품을 하는 형태의 그런 몰입니다. 비투비인데 해외의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대량 판매 위주의 비투비. 자 이거의 비투C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예요. 소량 구매가 가능하고 비투C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CJ대한통운하고 파트너십 계약해서 이제는 해외 직구 상품도 3일에서 5일이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내 보세 창구에다가 자기네 보세 창구에 물건을 갖다 놓고 지금 대한통운 한국의 업체나 물량 일반 상품은 이미 CJ하고 계약했는데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대표님도 혹시 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면 천원짜리 양말이 주문이 돼요. 중국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도 당시에 꽤 의아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 어떻게 나라와 나라를 건너는데 천원짜리 양말을 배송비 무료로 팔 수가 있지? 그거는 나라 간에 우편에 관련된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열악한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보다는 좀 더 나은 나라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도 또 나은 나라 그래서 우편 취약국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량이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은 거를 나라대 나라끼리 아까 국제 그런 협약 우편 협약에 의해서 서로 상세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송비가 걔네들은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놈들이 그런 이점을 살려가지고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해야 되니까 좀 기간은 조금은 걸렸죠. 그렇게 하던 건데 그렇게 하던 건데 제가 이제 제가 무효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잘 알죠. 그래서 관세나 부가세 이런 것들을 안 내도 돼요. 언제까지? 물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물음표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구매대행 업자가 꿀을 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거를 안 냈던 거예요. 구매대행 업자의 장점을 제가 복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더라? 이게 아마 그 150불 그러니까 유통 요기 지금 써놨잖아요. 관세부가세 면제 조건이 내가 써야 되는 목적 사서 내가 쓰는 거예요. 남한테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따인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샀는데 그걸 어머니가 써.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서 내가 쓰는 경우 자, 이런 경우 한국 내 판매 금액 기준 이게 대량 150불인데요. 이러면 하나 한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나 이외에 상품, 물품가 현지 세금 내륙 운송비 보험용 등 이런 재비용 다 포함해서 20만 원이 안 넘을 경우는 관세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구매대행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님은 해보셨겠지만 개인 통관보호 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해서 한 번 뭐 몇 건 하면 2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개인한테 풀이를 쫙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개인 자격으로 통관보호 넣게끔 해서 이 금액 이하로 딱 대면 관 부가세가 면제가 되니까 당연히 상품의 가격적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이해하고 또 하나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본인 직구 상품 같은 경우는 KC KC 우리 지금 인증이죠. 우리 전자제품이나 전파 뭐 배터리 들어간 거 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돈 받고 이거 하려면 이게 다 상품 가격으로 인증 비용이랑 다 들어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장점을 이쪽에서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옷에 창고해서 넣어놓고 아직 뺀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만약에 이 구매대행 업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20만원 이하 150불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관부가세 다 빼주고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CJ통운하고 했으니까 오히려 일주일 안에 물건 또 받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나라 유통업자들은 상당히 빡빡해지는 상황이 나온 거고 상당히 구매대행업자는 일단 할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계획을 이미 체결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 국세청 이쪽하고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망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망쪽. 그러니까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못 막잖아 이런 거 하겠다는데 돈 벌겠다는데 못 막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게 지금 현재 큰 이슈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688이라고 많이 듣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결국 다 여기서 땡겨서 사는 거예요. 우리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에 팔고 있는 90%는 다 중국산이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1688이란 데는 이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B2B인데 여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컨셉으로 운영된 게 이 알리바바라면 1688은 내수용료예요. 자국 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려고 만들어진 B2B죠. 국내 중국 내수용. 그래서 해외배송은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대행사나 배대지 운영 회사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해외배송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이거를 대신 한 준 거고 그런데 이게 대량이라고 하지만 소량씩도 샘플링 개념으로 주문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 특히나 쿠팡 이런 데 업자들 혹시나 도맥국 이런 데 있잖아요. 도도맨 비투미 거기에 있는 상품들이 다 여기서 땡겨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땡겨와서 예를 들어서 흔히들 2천원 5천원에 갖고 와서 5만원 10만원에 팔았죠. 5배니 5배 못 붙이면 바보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시절이 지금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1688 이런 데를 통해서 상품을 정보에 뭐라고 그럴까 새로 들어오거나 지금 초보분들은 이걸 모를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보임물들은 그러한 경험이나 그쪽의 정보나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워더 혹은 구매대행사로서 수수료를 땡기고 한국에 수수료를 받고 수입을 대행해 준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들이 이런 포워더 구매대행사를 끼고 수수료 주고 한국에 갖고 와서 쿠팡에 올리고 도매국에 올리고 그쪽에 들어간 상품을 일반 또 그 다음 레벨에 소매상들이 받아다가 자기 모래 올리거나 팔거나 하는 구조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 16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회사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런 배대지라든가 한국의 배대지 창고요. 한국의 물류업체 쪽하고 조인하는 형태로 해서 1688 코리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올 확률이 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 들어옵니다. 다만 시간이 1년 만에 들어올지 한 2, 3년에 걸친지 몇 년 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막아요. 자본주의사에서 그런데 결국 들어왔고 결국 들어와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제 이파동이 지금 오는 거죠. 그렇게 현재 우리나라 유통 커머스는 약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타오바오 얘네들은 중국 내수용 B2C 티몰도 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동남아 쪽에 아까 지금 이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쇼피가 동남아 7개국이거든요.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와 다르게 또 다른 이런 플랫폼이 라자자라는 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쪽은 우리 한국은 한국 일본은 일본 중국은 중국 자기네 마켓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 지역권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개념으로 쇼핑몰이나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플랫폼 회사가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하려면 구매를 하려면 한국 카드로 결제가 안 되니까 이 알리페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청중이 있어야지 알리페이를 개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매대행 업자나 배대지 업체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여기 통해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핀더더라는 회사가 만든 태무라는 업체가 있는데 미국 쪽에 미국 쪽에 그 뭐냐 아마존 쪽은 거의 지금 이쪽에서 뺏어먹고 거의 이쪽에서 지금 막 상당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미국도 큰 문제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데 가끔 그 혹시나 볼까요? 엄청나게 광고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자 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혹시 뜨나 볼게요. 너무나 많이 광고를 하니까 이게 지금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한 블로그인데요. 이건 없네요. 광고가 걸려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게 걸렸네. 여기 보면 10번 하면 7, 8번은 테무 광고예요. 테무.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2인에서 5인짜리 브랜드가 그램에도 있는 텐트였는데 7,400원을 팔아요. 2인에서 5인짜리 텐트를. 그래서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꼬시는 거죠. 꼬셔가지고 당첨됐다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걔네들 테무 앱을 받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미끼 상품이죠. 그러면서 그런 그걸 통해서 들어갔으니까 아마 텐트라든가 이거 관련된 카테고리 상품들이 쫙 펼쳐지면서 거기서 뭐 추가로 사거나 그런 기회를 만들었겠지만 얘네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품 제조 원가 보다도 싸게 팔아요. 왜? 쿠팡에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장 들어와서 자리 깔 때 걔네들도 똑같이 쿠팡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마케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손해나고 파는 걸로 해서 시장을 빨리 잠시겠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판이 흘러가고 있겠구나. 이거 이제 이해되셨잖아요. 그러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은 쿠팡 같은 경우가 1등이라고 하지만 이 전년도 대비 그 사용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예요. 오히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아까 테무 이런 데는 몇 배 이상의 지금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 이커머스 쪽은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거래처나 이런 분들 중에 쿠팡에 실제로 대량 판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쿠팡은 이미 끝나서 준비가 중국에 이미 배대지라든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물건 수입해오는 업체 중에서 이거 좀 잘 팔리겠다 그러면 그 물건 싹 갔다가 팔다가 그 해당 업체가 나가리 되고 날라가면 아예 대놓고 PB 상품으로 파는 형태로 많이 해서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그 방식이 사실 아마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PB 상품 소싱하고 제작 발품비 지금 다 끝나 있어요. 들어오면 왜 쿠팡도 지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중국에 있는 판매자들을 우리 한국의 판매자들을 막 모으듯이 지금 중국에 있는 판매자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중국 판매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아까 로켓크로스 같이 상품 넣어놓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현지에서 이제 구매대행식으로 아니 이제 역직구죠. 역직구 형태로 보내는 형태로 판매하는 형태로 지금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경쟁력이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없다면 경쟁력이 있는 니네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팔아라 이건 거죠. 그래서 한국에 국내 구매대행업자나 중국에서 그렇게 찍어내기로 대량 등록해서 막 대량 등록 땡겨와서 올리고 대량으로 주문드론 팔던 이런 시스템의 업체들은 그 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그 판매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고 당연히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아마 치명탈 거예요. 치명타서 그렇게 되면 지금 국내의 판매 채널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던 회사는 오히려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소싱하거나 갖고 있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질 테니까 중국에 있는 상품 생산업체나 소싱 업체를 나만 알고 있어서 그거가 경쟁력이 됐던 회사들은 큰일 났죠.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네만의 또 다른 차별에 대한 신규 소싱처를 확보하든가 이 내용이에요. 직접 제조나 브랜딩을 해서 내 상품 만들어야 되는 거고 SNS라든가 이런 소셜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하고 도망 안 가게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저희가 많은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죠. 저관여 생각 없이 1, 2만원짜리 제품 좀 하자 있어도 대충 쓰다가 많은 거 그런 거는 아마 그리고 생필품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아마 중국 저가 공상품들이 직접 들어와 버리면 그걸 갖다가 팔던 사람들이었으니까 타격이 클 거고 고관여라고 하죠. 부피가 크거나 무겁고 비싼 상품을 고관여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는 수요가 그래도 나름 지속될 거라고도 하지만 그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구매대행 업자를 통해서 물건을 살 때는 이런 무겁거나 비싸서 들어오는 중에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반품이 안 되거든요. 내가 직구를 했기 때문에 반품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 가져가도 되죠. 구매대행 업자한테 사면 파손되거나 하면 구매대행 업자가 취급하니까 조금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구매대행 업자를 통해서 사는 경우들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아까 위에서 보호세 창구가 한국에 열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도 갖다 놓고 미리 갖다 놓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피가 커서 그거 방화가 될 거다? 그거는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호세 창구가 들어와서 한다면 비싸고 무겁고 이런 것도 취급이 가능해질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신선도나 이런 소비자 취향이 아주 극명한 것들은 그래도 사령 남을 것 같아요. 중국 식자재나 중국 음식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중국 음식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처럼 신뢰도 브랜드나 신뢰도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한국 내 브랜드도 함부로 안 바꾸고 잘 안 바꾸는데요. 트러블 생긴다고 중국 거 싸다고 들어온다고 쓰겠나요. 그런 식으로 일부 영역에서는 조금은 덜 타격일 거고요. 아마 이런 저관여 상품 쪽에서는 조금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고관여 상품 중에서 결국 프리미어 하거나 브랜드 하거나 고객 1대 1 맞춤형 형태의 상품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에 있던 지금 판매자들 있잖아요. 대표님들이나 지금 벤더 셀러들 이런 분들 이런 중국 플랫폼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신규 셀러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고인물들이 탁 들어지고 있던 그 상품들이 직접 들어오면서 그런 판매처나 판매자와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고인물들 기존 셀러 같은 경우는 판매자로서의 경쟁력은 좀 하락이 될 거라서 초기화 되는 거죠. 들어와 버리면 아까 위에 말한 본인들만 갖고 있던 고급 지식 내지는 고급 소싱처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초기화 되는 거니까 같은 성상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의 중개 플랫폼 대표적으로 도맥국이나 도매매르 등 이런 업체들 많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설길 지금 찾고 있죠. 위탁 판매 해외 위탁 판매 이런 것들이요. 역할 축소될 거고요. 그렇다고 중국 업체들 쪽 보자고요. 중국 업체들도 그러면 아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중국 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메리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판매자들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제가 아마존에 들어갈라 보니 물건 넣어놔야 되고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역시 본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중국 업체들도 판매자라면 이쪽에서 결국엔 로켓그레스처럼 물건을 넣어놓고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똑같을 거라고요. 본인들도 물건 회수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 중국에서 싼 인건비와 싼 보관비 물류비 등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졌고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가 지금 한국 내 보세창고를 차고 들어왔을 때 중국 업체가 우월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통관을 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되니 인건비 비싸질 거고 물류비 비싸질 거고 보관료 비싸지고 모든 게 다 비싸지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최저가 우리나라는 힘들고 한국 내 상황에 맞게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그거보단 싸겠지만 자 이렇게 지금 크게 각각의 입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훑어봐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유통사들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이거는 제 의견인데 사실은 저도 유튜브나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도 모니터링 해보고 또 저의 경험이나 제 주변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했을 때 제가 내린 종합판단은 이래요 구매대행사 같은 경우는 중국산 상품이란 거 알고 있고 가격 배송 정품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품이라면 저관여 상품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이 가격이나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서는 경쟁력을 구매대행사는 갖고 있었죠 싼 가격에 그리고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나 저가공산품은 타격을 받게 되죠 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배송사고가 배송사고 우려가 큰 상품들 있죠 이런 거는 구매대행사가 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구매대행사가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 배송 부분에서 좀 빠르게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상품이 정품인 경우 이렇게 구매대행사는 자기네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 판매자들 그리고 지금 이 중에 구매대행자들의 상당 부분은 아까 말한 위에 리스크 때문에 구매대행업에서 아마 사이 판매 쪽으로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대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사서 내가 파는 형태의 사이 판매자로 내려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산일 거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걸 판매하니까 배송 결제 반품 이런 것들이 원활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지금 배송 이거는 쉽지 않죠 이 부분은 그런데 물건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배송 결제 반품 이런 거 그리고 결제도 이거는 하나로 결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구매대행사는 가격이 싸다 배송은 조금 느리지만 땡길 수 있다 정품이란 거 확인한다 이런 부분이라면 사이 판매자는 배송이 빠르고 결제도 한국 하나로 결제할 수 있고 반품을 요청했을 때 처리 받을 수 있고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대행업자에서 점점 사이 판매자로 사람들이 이 밑에 영역으로 많이 전향을 할 확률이 큽니다 업종 전환이죠 쉽게 말하면 아니면 서서히 비율을 바꿔가거나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지금 사업 판매자에 요기 있던 사람들이 쭉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요기 막 사람들 드시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아 나 못 견딜 거야 하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제조 판매자나 OEM 생산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중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에 브랜딩 되고 품질도 좋고 만족감도 가질 수 있는 이 형태로 해서 이 사업 판매자의 상당 부분이 제조 판매자로 내려와서 내 브랜드 나만 팔 수 있는 독점 브랜드 그래서 OEM 생산을 해서 기존 상품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거나 개선된 후 약간 비싸게 팔 수 있는 프리미어 전력으로 해서 해당 제조사랑 독점 개혁하는 형태로 하는 형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조 원가보다도 더 싸게 팔겠다고 들이대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어차피 비싸게 팔 거면 비싸게 팔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절차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도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상표 등록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남들 못 쫓아가게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왜 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이렇게 팔던 사람들은 상당 부분 OEM 판매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현금을 딱 들고 있으면 예전에는 한 100개 정도는 제품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종류를 유통이니까 하지만 위탁 생산 그러니까 OEM 생산으로 가면 MOQ라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수량을 그 돈을 갖고 핸들링을 못할 거예요 반토망 반이거나 50%나 한 20-30% 수준에서 이제는 100개까지 1억 가지고 100개를 핸들링했던 사람이라면 판매자라면 이제 내가 내 상품을 찍어서 MOQ가 있기 때문에 한 20%나 30%밖에 상품을 핸들링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이 소품종 대량 판매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결국엔 또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팔려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종착력으로 계속 얘기가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고객 이탈을 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유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날하고 지금 불과 멀지 않아요 작년 작년하고는 또 다른 방향이나 시선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20년을 해왔어요 그 트렌드에 맞게끔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막 그 어떤 뭐 변화를 주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게 흔들고 그 여기서 지금 수업 듣는 분들 그 중에 이제 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들이나 뭐 아니면 강의 이런 거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런 분들한테 들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거 첫 번째는 본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인프라와 노력 실행력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안 먹히는 걸 가리키고 있어 가리켜주고 있어 지금 내 경쟁자는 나와 똑같은 레벨의 경쟁자거든요 초보는 초보들끼리 경쟁하는 거고 중급은 중급 경쟁하는 거고 고수들은 고수들끼리 경쟁하는데 내 경쟁자는 똑같은 나의 레벨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내 윗레벨하고는 경쟁이 안 되고 밑에 레벨하고는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내 경쟁자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나 매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테스트해보고 적용해본 결과를 위해서 그 레벨까지 올라갔고 나도 올라왔는데 그 시점에서는 맞는 얘기였지만 그게 불과 조금 지난 상태에서는 그건 이미 부가다가 돼서 그 방식으로 하면 안 먹히는 거죠 경쟁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딱 그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계속 바뀐 거예요 지금 이 바뀐 거에 빨리 적응해서 나만의 어떤 전략 나만의 방식으로 맞춰서 해나가야지 이 어려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알려드린 것 중에 상당 부분이나 일부는 지금 본강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얘기 드리는 거고 똑같이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일강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몇 개 짚었고 이 정도면 일단 오늘 주제였던 이커머스 국내 진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맵이나 이건 봐드렸어요 빠진 거 하나 있다면 이제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나갈 건지 사실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이쪽에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이쪽을 잘 모르신 분들 하면 너무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도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무적인 거 조금 들어가야 되지 싶어요 공동구매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을 테니까 제가 그러면 유통 쪽은 이 정도까지만 한 걸로 매듭을 짓게요